청담 2학원 청담 2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제3의 도심인 시카고에 위치한 연구중심 주립대학교인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1965년에 설립된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는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형 주립대학입니다. 15개의 단과대학에서 250개가 넘는 숫자의 전공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용보건과학, 건축, 디자인, 경영, 교육, 공학, 과학, 사회복지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는 카네기가 선정한 최고의 연구중심 주립대학교로 이론부터 연구경험인턴십까지 체계적인 전공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교가 위치한 있는 위치한 시카고는 인구 약 270만 명의 미국 세 번째의 도시로 역사적인 건물 및 장엄한 자연환경을 가진 관광도시이자 경제, 무역, 문화, 시각예술, 문화, 산업, 과학, 통신, 교통의 국제적인 중심지입니다. 전국 고등교육의 집결지로 유명한 만큼 약 25만 명이 50개 이상의 컬리지 및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립대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는 다운타운 중심가와 붙어있는 환상적인 위치로 도심 속 캠퍼스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5대5의 영향을 받아 맑은 공기와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고 치한도 좋은 편이며 생활하기에도 편안한 환경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의 자랑거리들은 주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 10명 가운데 1명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졸업생이며 일리노이주 의사 8명 가운데 1명이 이곳의 의과대학을 졸업, 일리노이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약사와 치과의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경영 및 공학 분야는 항상 미국 내 60에서 72권을 유지하며 건축, 디자인 및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학교는 시카고 다운타운과 지하철로 10분 이내에 붙어있어서 학생들은 도심의 다양한 문화생활도 함께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의 항공, 의학, 금융, 유통회사들이 많아서 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다양한 인턴십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자리도 풍족하여 학생들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기도 용이합니다. 또한 같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명문은 UIUC 캠퍼스로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을 하기도 하여서 일리노이 시카고의 학생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면학 분위기도 매우 졸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큰 취업 박람회 중 하나가 UIC에서 개최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OBT 발급 학과들은 졸업 후에도 좋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학부 과정으로 다이렉트 입학을 위해서는 내신 GPA 3.0 이상과 TOEFL 80 또는 IELTS 6.5 이상의 점수와 SAT 또는 ACT 성적을 가지고 입학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점수가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한 조건부 입학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낮은 내신 GPA인 2.5와 TOEFL 60점을 가진 학생들이 대상이 되며 3개월의 EAP와 9개월의 AAP 과정을 통해 1년간의 준비를 통하여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카고 캠퍼스의 2학년 학부 진학이 가능한 루트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1, 5, 9월 학기 기준으로 1년에 3번 학생들을 모집하며 본과학비는 약 2만 5천 달러 수준이며 패스웨이를 거치는 학생들은 2학기 또는 3학기 과정이며에 따라 3만 2천 달러, 4만 달러의 비용이 책정되며 학부 입학 시에는 본과학비로 통일됩니다. 감사합니다.